청주 청북교회가 이음관에서 일일 중복의도 세미나리 개최했습니다. 첫 강의를 펼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중복의도는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교회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힘이 있다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중복의도를 통해 갑절의 은혜를 얻자고 전했습니다. 이어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박리부가 사모는 중복의도의 패러다임 전환과 중복의도의 축복 누림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. 청북교회는 온린 3월 새성전 입단 행사와 부흥사경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